영월군 의회가 13일 공석중인 의장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손경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영월군 의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윤길로 의원을 제외한 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전반기 자녀 임기 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손경희 의원이 기권표 1표를 제외한 5표의 얼을 얻어 의장에 선출됐으며 임기는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한편 의장직에서 해임된 윤길로 의원은 법원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취소 신청 인용에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